돈을 목적으로 값비싼 품종의 고양이를 가둬둔 채 평생 번식만 시키는 이른바 고양이 공장이 적발됐습니다. 공장 곳곳에서 새끼 사체에 각종 약품까지 나왔습니다. K에는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을 열자 그물망으로 나눠진 공간이 드러납니다. 한눈에 봐도 값비싸보이는 고양이들이 대여섯 마리씩 갇혀 있습니다. 번식용으로 고양이를 키우는 이른바 고양이 공장입니다. 한두 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 평생 갇혀 번식만 반복하는 고양이들. 갓 나은 것으로 보이는 새끼 사체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곳곳에 동물용 의약품들과 주사기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무허가로 지속적인 불법 치유 행위가 이루어져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옆 또 다른 가설 하우스에도 고양이 수십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새끼 한 마리에 적게는 5, 60만 원에서 많게는 3, 400만 원까지 나가는 품종. 하지만 새끼가 목적이다 보니 갇힌 채 방치된 어미들은 참혹한 상태입니다. 눈으로 확인된 것만 절반 정도가 시급히 구조를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김해시는 갇혀 있는 고양이를 구조하는 한편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한 6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KNN 표준교입니다. 경기 9시 뉴스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